네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? 문화가 돼야 돼.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것이 돼야 창신동 가서. 그리고 제가 애들하고 버틸려고 창신동 가서 별의별 다 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이건 특별히 홍보용으로 들어왔던 건데 아마존 닷컴에서 판매. 스몰 리스트 보이스 체인저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찍어야죠. 스몰 리스트 보이스 체인저. 가장 작은 보이스 체인저. 근데 그게 지금은 비료가 굉장히. 네.